하늘이 참 예쁘네요 하늘이 참 예뻐요? 그러니까요 아 이런 데다가 딱 솥뚜껑 하나 넣고 삼각살 구워 먹으면서 딱 하늘 바라보면서 소주 한 잔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정말 맛있네 이번에는 쌈장과 양파를 같이 입에 한번 쏙 넣어볼까? 하면서 얼마나 멋있어요 이 노을을 보면서 쓰읍 아닌가? 난 그냥 고기를 좋아하는 건가? SR 두 자루 치킨시 일럽 가시죠 망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R로 만누뇨? 최대한 살 있는 플레이가 많이 나올 듯? 어우 SR로만 치킨 먹기 빡세긴 하지 긴장되지 쉽진 않아요 어렵지 근데 보는 재미는 있죠 오 8배까지 좋아 8배 좋아요 이렇게 총이 많은데 SR이 한 자루가 안 나오는 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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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한 자루가 탄띠랑 직패드 차이가 뭔가요? 탄띠랑 칙패드 차이 같은 경우는 탄띠 같은 경우는 장전 속도가 조금 더 빨라요 카구에는 탄띠 쓰는 거 추천드리고요 어차피 M24는 탄티가 안 되거든요 네 SR는 그렇게 칙패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가지고 DMR 같은데 이제 썼을 때 위아래 반동을 조금 더 줄여주는 효과가 있죠 스르르기라든지 스크스라든지 카구나 모신나가면 탄띠 쓰는 게 좋아요 장전하고 수압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자 맞다 나이스 어 쉽진 않네 자기장이 흥미진진하다 SR만 들고 치킨을 먹을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수고 수고 아 제발 아 제발 아 아 아 아 다음 거 너무 어려운데요? 다음 거 너무 어려운데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서든 진짜 꾸역꾸역 들어왔죠, 여러분들? 안 돼! 아, 말도 안 돼. 아, 제발. 장갑차는 너무 변수인데요. 위쪽 하나, 261, 내 뒤쪽 하나, 유치파은 끝났어. 이 친구 쏘면 안 돼요. 저 친구가 지금 장갑차 다 쏴주거든요. 그럼요. 자, 터진다 터진다 먹었어 먹었는데 둘이 싸우다 죽었어 아니 이거 저 수류탄도 많거든요 야 이거 마지막 이거 내가 조금 장식하고 싶었는데 고래싸움의 새우가 치킨을 먹는다 그러니까 고래싸움에 새우가 이겼네 기분 좋은데요 나이스 그래도 SR만 들고 먹었습니다 나이스 치킨 나이스 치킨 수고하셨어요 아이 감사합니다 아휴 고맙습니다 이야 아까 여기서 헤드 한 명 잡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이야 이거 진짜 잘 들어갔어요 그쵸? 이 친구도 헤드로 죽었고요 그리고 아까 이 친구가 내려오는 걸 봤거든요 잘 맞췄죠? 제가 아까 여기다 10호 날릴 때 여기 적이 없었나봐요 이 자리 없었네 저는 이거 차 보고 10호 날린 거거든요 근데 없었어요 진짜 깝이죠? 봐봐요 한 대 맞췄죠? 제가 아까 한 대라고 했잖아요 이 친구가 맞았어요 제 SR에 근데 안 죽었어요 이야 타이밍 기가 막히게 죽었네 야 이거 킬포인트가 몇 개야? 내가 딱 한 대 맞춰서? 놀래가지고 들어가다가 차가 터지면서 죽었네 저 친구가 제 거에 안 맞았었으면 이렇게 들어가려고 안 했겠죠? 대박 마지막 장면 좀 궁금하다 둘이 싸우다가 한 명이 술탄 던지고 또 하나 던지고 아 러브샷이 됐네요 둘이 싸우다가 난 신나가지고 그냥 차 타고 돌아다니셔 먹었다! 그러면서 이야 나이스 치킨 어떻게 이걸 성공하지? 자 근데 미션 주셨네요 돌잡이 미션이네요 천원분 총으로 치킨시 2만원 미션 아싸 벡터 저번에 돌잡이 장난 누가 줘가지고 저런 앞에 있는 돌 바위 같은 거 가가지고 주먹 펀치 날리면서 돌 잡았죠? 그랬는데 미션 안 준다고 하고 나갔어 장난친건데 그건 좀 아 갈뻔했어 와 큰일 날뻔했어 와 뭐야 바로 들어와 들어와 아 깜짝이야 야 야 거기 총 다 보여 어 죽었네 미안해 죽은 줄도 모르고 내가 쐈어 쏘리 언제 죽었어? 너가 그쪽에 있길래 놀래가지고 내가 쐈지 걸친다 와 다음이 문제다 다음부터 엄청 빡센데요 흠이 진진한데 어떡하냐 이거 cę 여 Know 여드뻑 Nicolas 여드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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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싫어 왼쪽이 하나 그렇지 좋았다 다리 잘 잡았다 와 이거 솔직히 못 먹을 줄 알았거든요 야 이걸 먹었네요 나이스요 감사합니다 성공 돌잡이 치킨 성공 미션 성공 돌잡이 치킨씨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전 이만 항상 응원합니다 늘 치킨 감사합니다